네 안녕하세요. 제가 밤에 그 끄고 있는데 갑자기 계속 시끄러워서 딱 봐봤는데 아 거의 두개를 끄고 하고 있더라구요. 아 근데 애가 제가 봤을 때는 애가 말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애가 짭짓기를 하고 이제 알맥 인지 한 달이 다 돼가지고 아 저 알레르가 이렇게 계속 한 거 같아요. 계속 올라오진 않았는데 탁탁 소리도 나고 아 근데 진짜 알랐으면 좋겠습니다. 네 지금 밤이 밤이라 그런지 목소리가 잘 안나오네요. 아무튼 여기 창은 보이시죠? 계속 엉덩이를 들었다라는 거 진짜 알랄 것 같습니다. 말을 진짜로 너무 문제 안하는지. 난 2차 3란 세팅을 할 때 목소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제 너무 불빛을 여행 중인데 불빛을 받으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그래도 안 좋으니까 이제 그만 찍을게요. 바이바이. 바이바이. 구독 플레이즈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감사합니다.